오~~ 좋아요를 눌러줘 그렇게 안 돼 저는 미친다 진짜 미쳤어 뭔가 핸드폰으로 우리가 바꿔도옴 저기요 오옹 아아악! 야! 이상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뭔가 유치원가... 유치원 많아지, 유치원. 유치원. 진짜로? 아, 유치원. 진짜 뭔가 신기하다. 진짜 팔룸 나야. 와, 내 구독자. 싫어했어? 아, 미친. 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에 나를... 어, 나를 내 남편으로. 야, 이게 완전 내 선배 같은데? 너무 싫어. 대박. 진짜 졸래 귀엽네. 아, 그렇게 넘어져. 야, 우리 집도. 참 유튜브 추렴. 아, 나 어떡해. 이상해. 이거. 모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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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모래. 모래.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영광아? 이게 이게. 어. 아저씨, 어때요? 어떡해, 미친. 사랑해 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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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탉 생길 평소 tenían 으로 욕 이제 우 아 replacing 먹út 먹었습니다 소 히 무릎에 돌visor 물에서 팔을 먹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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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시만요 먹 reconoc지 않는 이상의 체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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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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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거울 테 before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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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잡으세요 남자 집사 한 잔 shejat 여자 집사 진짜 한 잔 제이라기에서 갔는데 케익 장 앞에 주더라고요 케익을 꽉 쥐더라고요 근데 한 개를 던져내봤는데 난 쥔 다음에 해서 퇴근 시간 가까워서 선수세이어가 길건만하고 안 봤어요 어디서 못 먹어야만 알고 있었어.. 이젠 친구는 노래가 까지 군무국을 톡톡으로 돌아가왔다! 이렇게 맛있는 것들은 상관없지 않나요? 시원해요. 진짜 맛나? 맛있고 맛있다. 진짜 잘한다. 코코넛 셀러스. 자, 여기 사람 짜리죠. 오늘 먼저 편집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 두 가지 광고가 왔어 말해봐 하나는 거꾸만 타고 갈 수 있어요 42분이 걸려 어? 그럼 그거 지아 절 싫어 아 카메라 사고 싶어 얘가 이렇게 진짜 못 잡는다 빼빼로 짠 빼빼로 나 메겠지? 빼빼로 먹었어? 야 너 그렇게 잘 나와? 잘 나온다고? 야 내 걸 봐라 내 거 진짜 너가 찍는 걸 내가 찍어볼까? 아 진짜 개걸루야 똑같은데? 야 이거 빼빼로는 개심해 응 아 그런가? 응 눈에 보이는 이벤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벤트 그러니까 보람 신발에 묻었어 요거라며 보람이 봄 좋죠 응 아 저 물 흔들긴 했는데 너무 귀여워 응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거 엄마가 물 자꾸 쳐다보지 말랬어 이렇게 진짜 미안해 이렇게 이렇게 다 그 위험하다고 물 쳐다보지 말랬어 근데 좋아 알았어 드럼을 시켜 어차피 아 울명 아 동작 너무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자전거 가르쳐주고 있어 나 저거 해줘야 되는데 자전거 올해 한 번 먹었다? 어 먹었다 진짜 깜빡거린 것 상상이 안나요? 그치 너 설마 그런 오리야도 있니? 뭐래? 진짜 깜빡거린다 내가 가르쳐내겠어 안녕 안녕 여기. 수예에 좋아요. 가쟐. 가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